진짜 웃긴 게 뭐지?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. 사실 왕관 벗으면 있네. 사실.. 사실 왕자들은 모두 비밀이 있었습니다. 왕자들은 사실 모두 비밀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멋진 왕자님이 사실은 왕관을 벗으면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왜 이래 이제? 너무 많네. 아 웃겨. 그래서 왜 왕관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하는 거 있는 거야. 아 진짜 웃겨.